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소식을 PPTI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양도세가 개정안 본격 논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가 정부의 파리대책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작을 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부와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원안이 통과되는 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15일 날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세제개편에 대한 세법 심의에 돌입을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파리대책에서 내놓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특별공제 등 주요사안으로 상당히 꼽고 있는 상황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파리대책 때 2주택 이상자는 지금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에서 42%로 내년 8월부터 바뀌죠. 추가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지금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에 4월 1일부터 지금 보유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이 일단은 이렇게 10%나 20%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최고세율이 70%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기본세율은 6에서 42%로 1월부터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줬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양도세 중과와 개정안의 원한 통과 여부가 지금 완전한 관심에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가 통과되면은 다주택자의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게 원한이 가결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부동산 규제의 동력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아직은 버티는 모양새다. 지금 이제 주택들을 팔고 있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번 정부 한번 지나가보고 버텨보자 뭐 이런 심사가 더 많죠. 그래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뭐 4월 1일 안에 매도하는 사람 아니면 가져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명확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에다가 조종 대상 지역까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2018년도 1월 6일부터 6에서 42% 변경을 하고요. 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6에서 40% 이게 현행입니다. 현행 이제 이것은 바뀌게 되는 거고 기본세율 기본세율에다가 보통 이제 이주택자의 최고세율이 42%거든요. 42%에다가 2018년도 4월부터 이제 적용하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최고세율이 이제 40%에서 2% 더 늘어나서 42%까지 되죠. 42%에다가 지금 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종 대상 구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10% 포인트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52%가 되죠. 그러면 이 52%에다가 지방소득세 6.2%를 더하게 되면 58.2%에다가 취득독세 1, 2%를 내게 되면 약 한 60%의 세금이 나가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주택자도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본세율을 적용을 했다가 바뀌면서 20% 포인트를 플러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이 42%에다가 20% 포인트를 플러스하게 되면 62%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6.2%를 더하게 되면 68.2% 취득독세의 1, 2%를 내게 되면 약 3주택 이상자는 70%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뭐 앞에서 분명히 차익이 난 것 같은데 세금으로서 나가는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본인 실거주 주택 외에는 두 주택을 이상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고 있고요. 파리대책에 적극적으로 반발했던 자유한국당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일 조세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아직도 정해진 게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일 소속에 더불어서 민주당 관계 자체가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역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기재일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에서는 큰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양도수의 중과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예단할 수 없으니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크게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동산 업계는 지금 이제 부동산 자체의 다주택자 강화 개정안의 논의에 따라 시장의 항방이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의 업계 관계자는 원안을 유지해 통과시켜야지 정부의 규제가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축소되게 되면 시장이 크게 변화가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 통과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원안이 통과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큰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4월 1일 전에 만약에 조정재산 구역까지 해갖고 아파트가 3채 이상 있으신 분들은 좀 바쁘게 매도하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매도하는 실수요 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 말고 다른 주택까지 또 3주택을 갖게 되면 세금으로 많은 것을 지금 이제 내야 된다라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0% 추가 가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재산 구역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법안이 통과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